우리 오늘 1일 부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일어나셔서 양옆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상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송호민 목사님, 우리 한성개혁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러브유저지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잘하세요. 오늘 제 설교를 못하시는 분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러브유저지에서 가장 젊고 다이내믹하고, 쉽게 얘기하면 좀 뜨는 별이라고 할까요? 많은 우리 한인교계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송호민 목사님 나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냐면 환영의 축복을 하셨습니다.